btn 불교TV가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1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4시 30분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줌으로 접속해 강신주 박사의 코로나 시대 청년 학생들이 지녀야 할 철학, 주제 강연을 듣고 증문죽서를 통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신주 박사는 강연에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과장되고 부풀려진 코로나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코로나 시대의 철학에 대해 대학생 불자들과 집중적인 토론회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